정보철 김달쌤입니다. 3회 실기 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공지로 짜란다고 나타났어요. 3회 실기 때부터 감기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목감기는 안 떨어졌어요. 작년에 코로나 걸린 이후로 감기가 걸리면 목감기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교재 작업하고 있어요. 필기 교재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원래는 3회 실기 준비를 하면서 필기 교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3회 실기 대비하면서 프로그램 특강을 아예 재촬영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필기 교재를 못 만들고 지금 와서야 부랴부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카페라든지 엔잡에다가 내년 강의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그것들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짜란하고 나타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주 묻는 질문들 그거 한번 모아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24년 대비 강의와 교재는 언제 오픈하나요? 이거 굉장히 가장 많이 주는 질문인데 24년 대비해가지고 필기 교재도 바뀔 거고 실기 교재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필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정도에 출간이 될 거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필기 강의는 1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고 저는 촬영을 23일, 그러니까 10월 23일부터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필기 교재는 11월 말에 출간이 될 예정이고 실기 강의하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부터 아마 업로드가 될 거고 그 교재도 그때에 맞춰가지고 출간을 할 예정이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23년 강의하고 24년 강의하고 차이점 이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재촬영이에요. 23년에 만들어졌던 물론 올해도 23년이지만은 올해 대비해가지고 올해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만들었던 강의하고 교재는 전부 다 사용을 하지 않아요. 물론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기본적인 출제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예전 교재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재촬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는 23년 그러니까 올해 공부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시험을 공부한 거고 정보처리 산업기사시험을 공부한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질문을 통해가지고 저도 나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구나 그럼 내년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야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대비해가지고 24년 강의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를 전부 다 재촬영하는 이유는 되게 사실 힘들어요. 출제 범위라는 게 있는데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해지면 3년 동안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한 번 출제 범위가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 20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 21년, 22년도 이 출제 범위하고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근데도 저는 지금 내년에 촬영을 하면 4년차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4년 동안 매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선택을 하셨으니까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1년 동안 공부한 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려야지 시원하게 긁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재촬영을 하는 거고 재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막 확확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출제 범위가 동일한데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 내용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23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더 추가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 그게 24년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편집해가지고 이런 건 없나요? 없어요.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편집을 해가지고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재촬영이고 아마 24년 같은 경우에는 필기 문제까지 아마 재촬영을 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기 문제는 재촬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오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재촬영 예정이고 프로그램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계산식 특강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재촬영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 유료 강의 대신 유튜브 깨알씨언어를 들어도 되나요? 예전엔 됐는데 요즘엔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워낙에 난이도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알씨언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씨언어 맛보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실기 강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특강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급적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 강의에 포함된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타사 이론 강의를 공부하신다. 수강을 하신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특강만 따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깨알씨언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줄여서 재촬영을 할 예정이긴 한데 내년에 이게 업로드가 되어 있을지 안 되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클레임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강의라서 그래서 자바 특강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렸고 그래서 깨알씨언어 특강도 어쩌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욕 먹는 거 싫어. 어쨌든 그래갖고 이 세 번째. 이거 가지고는 조금 이제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필기, 실기 강의를 수강 중인데 프로그래밍 강의를 따로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뭐 하려고 따로 들으세요? 프로그램 강의를 제가 만든 거는 이거를 만든 거는 이제 전산직이라든지 예전에 개리직. 요즘에는 개리직에서 프로그래밍 문제가 빠졌는데 개리직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타사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그 이론 강의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둘 다 결제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타사에서 결제하신 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조금 그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프로그래밍 특강 강의가 되는 거고 필기하고 실기 여기 안에 이 필기하고 실기 안에 이제 프로그래밍 특강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작년에는 시언어 기준으로 106문제였고 그리고 자바가 한 60문제 가까이 됐을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좀 적었어요. 한 20문제 정도가 됐는데 이것만 해도 거의 뭐 200문제 가까이 되잖아요. 24년 대비한 강의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란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 필기하고 실기에서 나오는 그 정도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굳이 이거를 듣고 계시는데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래밍 강의까지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는 그냥 이것만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번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5번 비전공자, 전공자별 강의 추천해 주세요. 일단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기부터 들으시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요. 원래 필기하고 필기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내용이 동일해요. 필기에 있는 출제 기준하고 실기에 있는 출제 기준이 동일해요. 사실 필기가 출제 기준이 더 많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필기가 좀 더 출제 범위가 넓어요. 실기는 그것보다 좀 빠지는 출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왜 필기부터 실기까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다 빵상용어란 말이에요. 빵상용어라고 빵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빵상 아줌마라고 옛날에 외계화 하시는 분이 계셨어. 그래서 외계화란 말이에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뭐 형상관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엘포 장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정보처리를 강의하고 있지만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만 열심히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비전공자분들이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번 다 같이 봐야 되냐라고 하면 필기에서 일단 들어봐야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출제 기준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야지 익숙한 거예요. 많이 들어야지 익숙한 거지 한 번 들어가지고 그걸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다 기억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필기부터 실기까지 같이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필기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 여기를 풀면서 문제에서 그런 용어들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아 이 형상관리가 뭐고 엘포 장비가 뭐고 와스가 뭐고 뭐 웹서버가 뭐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듣는 거죠. 아키텍처가 뭐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것들이 또 새록새록 떠올리고 자 그리고 나서 실기로 딱 들어가면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똑같은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필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그 압축하고 정리한 강의가 실기 강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운영하는 이 소프트웨어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들어서 뒤죽박죽한 거를 실기에서 정리를 해버리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수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필기부터 C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가지고 실기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실기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필기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기는 문제 은행만 돌려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기까지 따야 되는 거예요. 필기 딴다고 해가지고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기를 따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기에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그 용어들을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에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가 끝나고 실기까지 약 2.5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긴 시간이냐. 절대 긴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 사이에 2.5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술도 마실 거고 여러 가지 친구들도 만날 거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개월이 실제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기부터 실기까지 하게 되면은 2.5개월 이 중에서 빠진 1.5개월 정도만 공부를 한다.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합격할 때 가장 빠른 건 뭐냐. 합격할 때 가장 빠른 거는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필기에서 합격하고 한 두 번 건너뛰고 3회에서 합격했다. 3회에서 이제 합격을 한다. 1년 동안 정보처리 기사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회 시험까지 합격 못했다. 그러면 내년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멘탈이 털리는 거기 때문에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필기부터 실기까지 같이 학습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많은 용어들을 들으셨고 그러니까 차라리 필기 강의 빼고 실기 강의를 들으세요. 실기 강의를 들으면 실기 강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용은 따로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다 배웠는데 다 까먹은 계산식 특강이라든지 서브넷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기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기에서는 이 실기 내용을 바탕으로 60점 이상 60점 넘으면은 꽈락 빼 꽈락 40점 넘겨야 되는 거고 60점 넘으면 합격이니까는 이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공부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은행 문제은행 열심히 돌리면은 충분히 60점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기를 한 번 더 듣는 거지. 실기를 한 번 더 들으면은 이제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기를 두 번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실기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필기부터 하지 말고 실기 강의, 실기 강의를 들으면서 실기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필기 시험에서는 문제풀이 그 뭐야? 저거 있잖아요. 그 문제은행 그 내용들을 열심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60점 이상 맞으실 수 있을 거고 또 내용들이 전공자분들도 이제 다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 실기에서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들어올 테니까 실기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강의를 추천하고 뭐 강의는 추천하는 거는 정보처리 기사 흥딸쌤의 정보처리 기사를 추천하는 거고 공부 학습하는 방법은 실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비전공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필기부터 일단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기부터 실기까지 용어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전공자 입장에서는 실기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 용어들을 다시 한 번 새록새록 떠올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시험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오케이. 6번. 이제 이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타사 인강 대비 강의 수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줄일 수가 없어요. 저는 줄일 이유를 못 느끼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 총 강의 수는 155강이고 본강하고 문제풀이 해가지고 122강이에요. 공지는 이건 빼고 자, 그리고 프로그램, 계산식, 데이터베이스 특강 해가지고 31강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많으세요. 근데 곰곰이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실기에서 제가 이제 실기에서는 그 많은 분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이론에 대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그럼 그 이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강의 수를 더 줄여버린다? 122강이 아니라 50강 할 수 있죠. 50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50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려고 강의 수를 늘린 거예요. 이거를 줄일 수는 있지만은 줄여가지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해가 갈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도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요건 50강으로 끊어버렸다. 뭐 형상관리는 이거예요. 가는 나고 다는 나고 이렇게만 딱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건 나중에 쓸모도 없는 자격증이 될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랑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필기, 실기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를 가끔 들으면은 어떤 그 수기가 올라오냐면은 옆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음성지원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기서 이 122강이라든지 여기는 89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많이 그런 게 나오는 게 그 뭐야 정규화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BCNF, 4정규화, 5정규화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시험에 나오면은 옆에서 들린대. 왜냐하면은 저는 그것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근데 그 강의를 만약에 한 50분짜리 강의였어요. 50분짜리 강의. 자, 이거를 10분 만에 딱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 그럼 5분의 1로 주는 거니까 굉장히 강의 수는 굉장히 많이 줄겠죠. 근데 이게 시험장 가서 그게 음성지원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10분으로 끊게 되면은 1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작값이어야 된다. 2정규형은 뭐 저기 부분함수 종속을 없애갖고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어야 된다.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없애갖고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어야 된다. 부분함수 종속이 뭐고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뭐고 도메인이 원작값이라는 그 개념을 모르는데 그 개념에서 조금만 더 틀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럼 그건 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강의 수를 줄일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필기 강의도 아마 24년에 다시 촬영이 되면은 이 정도 내용이 나올 거고 실기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내용이 나올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마무리 특강은 뺄 거예요. 이번에는 마무리 특강은 빠지고 최종 정리 특강만 할 건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본강이 있어요. 여기 본강이 있고 여기 본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무리 특강에서는 본강을 압축한 거고 이 최종 정리 특강은 마무리 특강을 또 압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15강이 들어가 버리니까 좀 많게 느껴지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그냥 본강 촬영하고 바로 이제 최종 정리 특강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기 강의에도 마찬가지로 기출 해설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산업기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많은 강의 수는 아니다. 그리고 강의 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편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빵상용어들 이 외계어들을 이해하고 이 어려운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강의 수를 줄여버렸다? 그러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30분 공부할 거를 강의에서 굉장히 압축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그냥 압축된 강의를 들었다. 그럼 300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30분 강의를 30분 강의를 뭐 10분 안에 끊으면은 3분의 1로 주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1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저는 최대한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24년도의 목표가 뭐다? 24년도의 강의를 새로 제작하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거 23년도, 22년도, 21년도 그때 어려워했던 것들을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강의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24년도 강의이기 때문에 절대 강의 수를 줄일 생각은 없어요. 이건 빠지겠지만. 마무리 특강은 이건 빠지겠지만은 강의 수를 줄일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시언어의 개념 뭐 시언어 변수 사용하고 뭐 상수가 뭐고 포문이 뭐고 제어문이 뭐고 반복문이 뭐고 배열이 뭐고 포인터가 뭐고 이런 것들을 죽죽죽죽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세요. 라고 던져버리면은 그게 이해가 가냐고 안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3회 실기를 촬영을 하면서 3회 실기에서 프로그래밍 특강을 촬영을 하면서 그걸 특강을 촬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도 어느 정도 자세한 해설이었지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 한 그때 한 10강이 넘었거든요. 15강 정도 15 10강 10강 정도 이 정도 구성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수를 늘려버린 거예요. 15강이 이렇게 늘려버린 거죠. 15강이 20강이 이렇게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질문이 나와요. 제가 10강에서 10몇 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몇 강인지 안 나왔어. 한 20몇 강 됐어. 20강 한 2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2배가 늘어났는데도 여기서 질문이 한 100개가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한 70개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더 줄였어. 5강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100개의 질문이 아니라 200개의 질문이 들어오겠죠. 200개의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의 수 늘리니까 훨씬 더 줄어버렸잖아요. 다음에는 더 줄 거예요. 다음에는 강의 수를 늘리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더 쉽게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줄겠지. 50개 뭐 이런 식으로 줄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수가 많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의 수가 많은 건 좋은 겨우. 왜냐하면은 나는, 저는, 저는 그만큼 열심히 강의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렵게 한두 끝도 없이 어렵게 뭐 키는 밸류다, 키는 밸류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버리면은 제 입장에선 편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공부가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6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강의 수가 많다는 거는 내가 공부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힘든, 물론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거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죠. 내가 어려운 개념들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강의 수는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23일날부터 저는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1과목, 필기에서 1과목이 끝났고 필기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올리게 될 건데 23일부터 아마 올리버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올리버드라고 하면은 작년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주관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엔자베 업로드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엔자베 뭐를 해라 이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엔자베에서 그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차, 2차 나눠가지고 1차 올리버드는 10월 말에 23일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하고 2차 올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에 한 번 더 하신다고 그러는데 올리버드는 강의가 조금 저렴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도 저도 막 공지를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23일날부터 내년 데뷔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쉽게 실기 좀 불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됐나요? 그러면 정리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다가 제가 1월 달부터 촬영한다고 했잖아요. 1월부터 이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년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하실 거고 올해 불합격하신 분들 내년에 전부 다 합격하실 거니까는 저랑 같이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